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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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물 고춧가루 겨디어에 철리 자 지금부터 실 나오는 물레를 조립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도 이 동영상을 따라서 조립하시길 바랍니다. 가로대와 괴머리 바탕, 바탕연립 굴통에다가 살이 양쪽 3개씩 물레바퀴를 형성한다. 물레바탕을 굴통에다가 끼워주세요. 물레바탕에다가 실을 이와 같이 갈제자형으로 그리고 그리고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끝에 와서는 이렇게 매독을 치워주면 됩니다. 다음 물리 설타리 양쪽 설타리를 한 다음 이렇게 꽂아주시고 다음 물렛줄로 이때 이 안쪽에 매독을 잘 해야만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때 한 바퀴를 더 돌려주셔야 가락을 돌리는데 힘을 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락입니다. 물 이때 이 매듭을 이렇게 틀어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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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가락을 넣고 그냥 이렇게 걸면은 이게 가락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걸 한번 돌려 돌려 가락을 이렇게 끼워서 끼워놓은 다음 테이프로 여기를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테이프로 이렇게 고정을 해 놓으면 테이프로 그 다음 가락에 손잡이를 끕니다. 마지막으로 돌려주면 손을 뒤로 빼주면 실이 됩니다. 고정이 잘 안되서 손잡이를 끕니다. 손잡이를 끕니다. 손잡이를 끕니다. 손잡이를 끕니다. 손잡이를 끕니다. 이렇게 실을 감아주면 실이 됩니다. 이렇게 실을 만들어서 옛날에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물레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잡이를 끕니다. 손잡이를 끕니다. 손잡이를 끕니다. 손잡이를 끕니다. 손잡이는 정지에 손잡이를 끕니다. 손잡이를 끕니다. 손잡이는 cet częũ. 손잡이가 꺼지질 번호로 바꿔줍니다. 고춧가루 눈이 움직였어 됐어요? 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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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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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옛날에 우물인데요. 지금은 수돗으로 인해서 우물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초과집으로 지붕을 이었기 때문에 식수도 됐지만 유일한 화재 예방을 불을 끓는 유일한 소방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초과집을 끓여줍니다. 소금을 끓여줍니다. 소금을 끓여줍니다. 소금을 끓여줍니다. 한국국토 mantra 약의 스테antee 간장 오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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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때 그릇에다 물을 부어서 이렇게 담그면 자동으로 우물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두레박으로 물이 올라와서 이렇게 우리가 기름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다리 자 이렇게 이렇게 뱉 이제 뱉 상판이 있는데 옛날에는 다 돌로서 했는데 지금은 교육용으로서 나무로서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다가 설탕을 넣어 가루를 넣어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흩어져 나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돌로 멧돌을 하는 거하고 나무로 한 거하고 얼리는 똑같아요 교육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마늘도 제대로 못 들었네 됐죠? 대단하는 게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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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물레방아 입니다. 교육상 환경이 물로 하면 교육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물 대신 손으로 돌리는 그런 물레방아를 개발했습니다. 교육적으로. 아랫판을 놓은 다음 이렇게 치우셔야 합니다. 막상 허락이 켜듀어요. 이렇게 꽂아 주시고 이거 깨서도 상관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부를 대신 손으로 돌려주면 옛날에 물레방아로 곡식을 찍듯이 비슷하게 연구를 하였습니다 손이 일종의 물 역할을 하는거죠 교육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물 대신 손으로 힘을 이용해서 방아를 찍게 되는 겁니다 시 주기 백종의 무협 방아인데, 드들방아라고 합니다. 옛날에 물레방아 나오기 전에 먼저 나왔던 방아찢는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드들방아라고 해서 발로 여기를 눌러줘야 했는데 교육상 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발 대신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방아찢는 모습을 연구하였습니다. 방아찢는 기구라고 하였습니다. 이젠, 까먹어 자세히 하세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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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교육용으로 개발을 했지만 교육이 끝난 다음에 장식용으로 사용해도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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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